지금 이 시기에 맞는 딱 맞는 학습법들을 조언을 드리고자 선생님이 이 영상 또 마련하게 됐네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적합한 공부란 무엇인가? 이 얘기인데, 수능의 즈음에서 모든 공부가 마무리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논술도 마찬가지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온 그대들, 칭찬, 칭찬해, 짱이야. 근데 이제 마무리, 그게 너무너무 소중하겠네. 지금까지 했던 공부들을 갈무리하는 그런 한 단계 레벨 업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부들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거부터 선언하고 들어가자. 일단 첫 번째, 지금 이 시기에 맞는 학습은 무조건 내용적으로는 뭐에 주목을 해주셔야 되니? 포커스는 무조건 기출이야. 기출 분석이 지금의 모든 것이어야 되고요. 아, 선생님 저 기출 분석 다 했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야 되나. 자,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 2020 입시를 준비하시는 2019, 자, 이 시기 정도 됐으면 자, 여러분들 그 내가 지원한 학교의 기출 문제라는 게 너무나 많이 쌓여져 버렸어. 이걸 다 풀 수 있을 리가 없어. 자, 여러분들 끼케봤자 2년치, 3년치, 4년치? 아니, 야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제공해드렸거든? 자료의 권력화를 내가 다 무너뜨리고자 자, 자료가 권력화되는 그런 시대에서 넘어가고자 선생님이 이 전국에다가 대학별 고사에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전부 제공을 해버렸어요. 온 국민한테 뿌렸어. 여러분들도 그거부터 받고 시작해. 자, 여러분들 메가스터디 그 선생님 자료실 용량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네이버 카페에 전부 업로드 해놓은 거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 보고 계신 거 맞지? 그거 중에서 최신 거에 대한 걸 이제 메가스터디 자료실에 업로딩을 해놓았고요. 더 많은 걸 보시려면은 선생님 카페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거부터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얘기하라고. 자, 그러면 내가 지원한 대학의 기출 자료가 자, 어마무시하게 방대한 양이 쌓여져 있다라는 거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거부터 확인해봅니다. 그래서 기출을 지금까지 쭉 분석한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다 했을 리가 없고요. 지금 그리고 찔리는 친구들 많을 걸 심지어는 작년 기출조차 올해 모의 논술조차 제대로 섭렵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도 많은 게 현실인데 그 친구들도 지금 되게 찔릴 걸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 작년 거조차 안 돼 있던 아니면 2년치, 3년치 정도 섭렵한 친구들은 상관없이 자, 지금 이 시기에는 무조건 기출로 돌아가서 기출의 의거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했던 그 수학이라는 그 과목의 지식들을 그 기출에 적용해보는 대체 넌 누구야? 대체 어떤 놈들이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거지? 를 지금까지 학습 내용의 의거에서 분석하는 게 지금 할 일이라고. 맞니? 자, 지금 새로운 거를 새로운 내용의 새로운 개념을 공부할 거야?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한 걸 기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떻게 나오길래 내가 지원한 대학건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나오길래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했던 내 내용들 내가 알고 있는 학습 내용들을 어떻게 발현해줘야 되겠군 이라는 마음가짐을 먹게 먹어야 하는 게 그런 걸 트레이닝하는 게 지금 이 시기의 학습입니다. 자, 이거부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하더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반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 게 다 이런 식이야. 선생님, 그러면요. 몇 년치 정도 하면 괜찮아요? 몇 년 정도 공부해야지 돼요? 자, 이게 이게 뭐 좀 더 내가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자면 좀 더 오버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이제 맞냐 틀리냐 이분법적인 사고들을 끊임없이 주입을 했던 객관식 세대의 정말 슬픈 자화상인 거지. 몇 년치에서 되는 게 어디 있어. 학문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자, 어차피 지금 이 뭐 그래, 그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객관식에 입각한 사고들을 지난 20년간 너무 세뇌를 당했어. 그렇게 결과의 모든 4점, 5호, 0점 여기에 너무 길들여지다 보니까 답을 맞추면 4점을 맞으면 내가 안다라고 착각해버리게 만드는 정말 최악의 시험이 객관식 시험인 거지. 자, 그런 시험에 입각한 사고가 사고를 빨리 깨트려버리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데 거기는 일단 수업에서 내가 조금 더 말씀을 많이 드릴게요. 그 사고 패턴을 깨트리는 거 이거는 내가 수업에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지금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마음가짐에 집중합시다. 자, 그러면 기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동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고 몇 년 지내뿌려야 돼요? 애들아,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 학습 스케줄에서 얼만큼의 시간을 수리논술에다가 할 건지 그 비중, 포션을 결정하는 게 그게 순서야. 자, 여러분들이 9월 평가원 시험 끝나고 나서 원서 접수를 할 때의 마음가짐을 생각해보라고 올 한 해 입시를 여러분들이 치르는 이 전쟁의 와중에서 내가 먹었던 마음가짐 전략적인 부분에서 비중을 얼마나 둬서 이 전형을 생각했는지를 그거를 다시금 체크, 점검 해보시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겠지. 선생님, 저는 정시에 정시 파이트 자, 정시에 올인하는 그런 형태, 그런 유형이에요. 근데 수시는 놓치면 너무 좀 아깝잖아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놓치면 아까워서 쓰는 정도의 비중 근데 그중에서도 학종과 논술의 비중이 또 다를 거고 그 다음에 또 완전히 거꾸로 아, 선생님 저 정시 가면 큰일 나요. 막 이래가지고 뭐 과목이 뭐 선생님 정말 이런 말 하면 또 상처받는 친구들 뭐 그런 상처받지 말아라. 뭐 우리 막 상담하다 보면 내가 깜짝깜짝 놀래. 막 수학과학만 보다가 수학과학 점수만 보다가 오, 수리 논술을 막 잘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국어가 내 한국인인지 내 의심이 돼. 막 진짜 막 아무리 해도 얘 재수, 삼수를 해도 어떤 어, 막 그만할게.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이게 정시 가면 큰일 나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 선생님이 너무 극단적 사례들을 얘기했죠. 자, 근데 그 극단적인 사례를 포함해서 뭐 밸런스 맞춰서 뭐 수시에서도 상향지원도 적정하게도 그리고 안정지원도 이렇게 포트폴리오 잘 맞춰서 지원하는 친구들 포함해서 극단적인 사이드까지 선생님이 총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은 과연 그대는 얼만큼의 비중으로 이 수시 그 중에서도 논술 전형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 전략적인 냉정하게 자기 자신의 전략을 판단하시라고요. 그 전체 전략에서 비중을 얼만큼이나 두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내 학습 스케줄에서 비중을 정하는 게 먼저인 거지. 자, 그러면 기출 분석도요. 몇 개년, 몇 개년 이런 걸 정하지 마. 학습량을 기출 안에서 기출 전체에서의 에서의 학습량을 정하지 말고 어디에서 그게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나의 일주일 계획표 나의 학습불량 안에서 기출 전체 안에서 수리논술이 이만큼 있네? 내가 공부할 양이 이만큼 있네? 그 중에서의 비중이 아니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양 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주일 계획표라고 하면 조금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일주일 계획표 안에서의 학습불량을 정해라. 비율을 정하라고 하자. 비율부터 정할 것. 자, 선생님 이렇게 정해줬어. 정해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라고 어, 선생님 제가 일주일에 한 어, 한 네 시간 정도는 그래서 수요일에 두 시간 뭐 일요일에 두 시간 이 정도는 제가 논술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런 걸 정하는 게 맞아. 어차피 다 못 풀어요. 그러면 1년치를 풀더라도 그래. 그 1년치를 내가 뭐 1년치든 2년치든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 그러면 그러면 그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치든 2년치든 그걸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 그걸 이제 내가 얘기해주는 게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분량은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다 다를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에 욕심내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과 그에 대비한 효율에 집중합시다. 내 의도는 좀 알아들었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리논술 내가 지원한 대학이 하나는 아닐 거 아니야. 여러 개가 있겠죠. 수리논술 학습 안에서의 비중 당연히 여러분들 내가 어떤 학교를 정말 가고 싶다 이런 것도 소중하겠지만 여러분들 냉장하게 수능 이후에 스케줄도 한번 생각해봐. 한양대 중대 이대 경북대 부산대 연대 원주도 있을 거고 아주대 인하대 여기는 수능 이후에 열흘 정도의 시간이 그래도 주어지잖아. 열흘 이상이 주어지는 아주 인하대도 있겠지. 그런 학교들 또는 서울대 일반전형 같은 거 또는 그런 특수한 전형들 또 있을 거고요. 그런 경우는 그래 지금 이 시기에 일단 제끼자. 자 제발 제가 부탁 간절하게 플레이지 아니 강요 하고 싶은 거는요. 수능 다다음날 보는 시험 그 시험 좀 풀어와 좀 내가 속상해서 그래. 한참 있다가 너무 반갑게 애들을 만나는데 결국 그동안 하나도 안 풀어와. 수능 다음날 뭐 수능 다다음날 성대니 경희대니 서강대니 뭐 많잖아. 울의 카이 의대권도 많고요. 자 그 학교들에 대해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채 오는 친구들 너무 많은데 수능 끝나고 다음날 아유 공부 안 되는 건 니들이 더 잘할 거 아니야. 그래 해봤던 친구들은 완전히 잘할 거고 고3 친구들도요 상상해봐. 수능 끝나고 어? 수능 끝나고 맥주라도 한 잔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공부 되겠니? 여러분들 그러면서 아 이런 게 인생이구나. 하루 정도 느껴봐야 돼. 그런 시간도 소중해 얘들아. 자 그러면서 뭔가 전의를 불태우는 시간 이런 것도 소중하지. 뭔가 마음을 다잡는 시간 오케이 좋아. 그래서 수능날 수능 끝나고 공부해? 그게 인간이야. 말이 돼. 안 돼. 나도 이해한다고. 자 그러면 수능 다음날 그래 그 꼴랑하룻네. 꼴랑하루 그 안 돼. 그거 가지고 그거는 정말로 어떤 추가적인 학습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거에 마무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바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뭐야? 성대, 경희대 뭐 이런 학교들이지 서강대 그 다음에 우이카이 뭐 이런 학교들 많죠. 되게 많아. 선생님 그런 분석표 다 올려드렸으니까 확인해줘.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능 다 수능 다 그 주 수능 주 주말 시험들 최우선권을 부여해가지고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공부 진행하자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 여러분들 납득하신 거 맞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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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하자. 자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하자. 자 이건 당연한 얘기였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자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할 거야 이거야. 할 거다 이거야. 어떤 대학을 여러분들이 잡았어. 어떤 대학을 콕 집었어. 오케이 너야. 자 성대야 뭐 한양대야 딱 잡았어. 자 왔어. 자 이제 어떻게 분석할 거냐. 자 선생님이 이제 수학 선생님으로서 그 중에서도 수리 논술이라는 시험을 담당하는 선생님으로서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여러분들은 옆에서 상담하고 케어하고 하면서 계속 느끼는 그런 느낌 점들 선생님이 짚어드릴 테니까 꼭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해 주시길 바라요. 그냥 문제를 풀고 끝나는 그런 저급한 그냥 하등한 그런 공부법에서 넘어서자고. 우리 지금 그럴 레벨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까지 얼마나 소중하게 잘 그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그 증거가 지금 이 영상을 본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수리 논술 자 우리 대한민국 전체 수험생 중에서 대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상위권인데 그 안에서도 논술 전형에 관심이 있어서 이 영상을 본다는 거 그 중에서도 우리 자연계잖아. 자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신 거 맞아.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문제풀이에 입각한 그 공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우리는 사고체계를 논리 자체를 평가받아야 되는 수학실력을 평가받는 그런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맞냐 틀리냐에 집중해가지고 문제풀이 어? 이거 양치기로 많이 풀다 보면 감이 생겨. 뭐 운동하냐고 수학공부해야지 애들아. 뭐 피지컬을 키워가지고 어떻게 뭐 필, 감, 센스 이런 얘기하는 애들은 논리적인 근거로 설명을 못할 때 하는 비겁한 변명이 필이고 감각이고 센스 이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라고. 야 필, 감각, 센스 이딴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수학적인 논리로 설명 못하니까 그냥 그 뒤에 숨는 거야. 수학에 그런 게 어딨어. 철저한 논리체계 안에서 그 안에서의 사고 필연의 사고 과정 이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아무리 혼비백산 아노미에 빠졌어도 이 상황에서 아 그때 배 선생이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라 그랬더라? 아 1번 2번 3번 중에서 무조건 알고리즘은 펼쳐진다 그랬었는데 아 1번은 아닐 테니까 2번이 돼야 되나? 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필연의 사고 과정을 여러분들이 납득해가는 거 그걸 단원별로 주제별로 납득해가는 거 그게 공부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 시험이라는 정말 괴물같은 타락의 그 끝판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이 사회가 객관식 시험이라는 70년간 거듭된 이것 때문에 너무 물들었어 병들었어 지금 거의 타락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뭐 그래 그래 뭐 우리 봐야지 잘 봐야지 근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 본다 선생님은 정말로 급변할 거야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진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거의 마지막 객관식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고요 자 그건 했냐 안 했냐의 평가 형성평까지 결코 시험 실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거든 야 여러분들 대학가가지고 대학 교수들이 객관식으로 시험 볼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미쳤어 객관식 야 객관식으로 교수들이 자기의 학문을 그렇게 모독하는 시험 형태를 낼 것 같아 안 그래요 그거는 300명짜리 교양수업 그런 거나 그렇게 보는 거고 교수님이 자기의 학문의 수제자로서 거둬들인 제자들을 평가하는데 객관식으로 보니 미쳤니 그런 게 실력평가 아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기에 너무 물들어져 버려가지고 사고 과정 자체가 아예 이문법적으로 했냐 안 했냐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버린다고 뭐 이 얘기는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업 때 내가 더 많이 얘기를 해줄게 그 실제 사례 얼마나 이게 병들었는지 그걸 수업 때 문제 안에서 논리를 아예 거세당해버린 세태가 지금 슬픈 자화상 우리나라 지금 입시 교육이라는 세태거든 자 그거를 내가 문제 안에서 논리 안에서 보여줄 테니 자 지금은 입시 방법론 에 조금 더 집중해볼게요 선생님 할 말이 너무 많다 하다보면 선생님 이게 말하는 게 직업이라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에 집중을 해보는데 기출을 분석할 때도 있잖아 내가 어떤 대학을 찝었어 한양대학 성대학 뭐 어디를 찝었어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해서 학교별 문제 구성 형태를 보세요 이 학교가 문제의 구성 형태 파 이 학교가 세트형으로 길게 내는 학교인지 아니면 단답형으로 정말 문제들 사이에 유기적 관계가 없이 내는지 자 그 소문항 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굉장히 학교별로 차이가 나 근데 그 차이가 학교 별로는 일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원한 대학이 어느 정도의 유기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부터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소문항들 간에 유기적 관계의 정도 파악 정도 분석부터 해보는 거야 뭐 예시를 내가 뭘 들어줄까 여러분들 수시 수능 전에 보는 시험들 지금 지나간 시험을 예시로 들어볼까 그건 공부해본 친구들 많을 것 같아서 연대 같은 시험 연대 같은 시험이 딱 중간이지 연대 연대 수능 전에 또 뭐 봤니 홍익대 그래 홍익대가 홍익대가 연대에 비해서 여러분들 공부해보신 친구들은 딱 느낌 올 거야 홍대는요 홍익대는 소문항들 간에 유기적 관계 너무나 소중하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분석해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 소문항을 위해서 차례차례로 소문항을 배치해주는 그런 교수님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게 너무 소중한 그런 시험의 형태인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길어 되게 문제가 독특하다고 그 문제에서 교수님이 설계해 놓으신 그 그림을 단계 단계를 밟아서 올라 나가는 그래서 대체 소문항 2번에서 소문항 1을 어떻게 이용하라는 거지 이 유기적 관계들을 고민해보시는 게 문제풀이에 너무 소중한 단초가 되는 거야 근데 연대 시험장에서 그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지 연대는 그나마 중간인데 예를 들어 시립대 시립대도 지금 수능 전에 시험 봤죠 시립대 같은 데에서는 완전히 개별 문제로 나오잖아 소문항 없어 그냥 소문항 없고 있어도 두 개인데 그 안에서도 그런 유기적 관계가 거의 없는 학교라고 자 시립대 그래 여러분들 많이 보는 학교 중에 또 저기 중대 중대 여기 중대 1번 문항은 소문항 아예 없죠 2번 2번에 2-1 2-2 보시면 아무런 관련이 없어 3번에도 3-1 3-2 보시면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냥 다 모래알이야 그냥 뭉쳐놨을 뿐이라고 그냥 비슷한 주제인 것처럼 보일지언정 그 안에서의 유기적 관계를 고민하는 그 시간이 바로 내가 버려버리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 금쪽 같은 시간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라고 자 홍대는 완전히 반대인 거지 그러면 홍대 또 어디 있을까 홍익 뭐 아주 같은 학교 여러분들 풀어보시면요 자 한마디로 긴 학교들이죠 홍익 아주 뭐 이런 학교들 뭐 되게 긴 학교들이 있을 거야 경희 숙명 자 이런 학교들 여러분들 보시면서 느낌 빡 이 공부 진행 이미 해보신 분들은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필이 그냥 빡빡빡 꽂힐 텐데 근데 지금 안 보신 전혀 기출 분색이 안 돼있는 친구들도 지금 이 설명에 근거하여 이제 시간의 로스 없이 딱 어떤 부분에 내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진행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 양 극단 사이드에 있는 학교들 그에 비해 연대라든지 아니면 뭐 성대 성균 아니면 한양대 뭐 이런 학교들 그러니까 학교별로 분석해야 돼 한양대는 또 이렇게만 뭉툭그려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한양대는 또 오전 시험 오후 1시험 오후 2시험 심지어 의외과까지 그 시험대별로 시간대별로 또 달라요 여러분들 이게 오후 2시험이 아무래도 이게 원래 이유가 다 있기는 하지 오후 2가 의외과랑 공통문항을 내려낸 그런 의도들 때문에 그런 그런 이유 때문에 공통문항에서 소문항 마지막 거를 교체해서 의외과에서 진짜 저세상 텐션으로 좀 난이도로 빡 올려버리려는 의도를 가진 그런 출제 패턴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 오후 2까지 가지 그럼 이 오후 2에 세트 2번은 2번 세트는 2-1 2-2 2-3이 아무런 연관이 없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풀면서 자기가 느껴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 학교에 패턴이 없었구나 그러면 그 학교 시험장에 내가 이제 줄레줄레 들어가가지고 1번을 보면서 응 역시나 1번에서는 하나의 상황 안에서 단계별로 가고 있군 어 2번에서는 개별 개별 문제니까 고민 없이 빠바바받 풀면 되겠군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학교별 기출분석할 때 또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학교별로 자 출제 단원 주제 단원 주제간의 출제 빈도 박 한마디로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지 어떤 단원에서 많이 나오는지 자 그거를 여러분들 분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니 지금까지 여러분들 나랑 공부 열심히 했잖아 여러분들 그래 선생님이랑 공부 지금 처음 만나는 친구도 심지어 있겠네 근데 상관없어요 자 그 어떤 지금 상황이든 간에 그래 나는 새로운 얘기 단 하나도 안 해 나는 교과서 얘기밖에 안 하거든 근데 니들이 교과서를 안 해서 문제긴 한데 자 난 교과서 얘기밖에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어 세부 항목별로 보셔야 돼요 세부 주제별 출제 빈도수 빈도수 이런 두 가지 접근방법론 즉 논증기화적인 그리고 해석기화적인 접근방법론 두 개를 쌍보적으로 동일한 이 매 순간 에브리타임 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논증기화적인 게 조금 더 유리하겠다 해석기화적인 게 조금 더 쉽겠다 이런 것들을 매 순간 판단해서 내 접근 스탠스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양자택일의 그런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너무 좀 편중되게 내는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홍익대 방금 얘기한 여기서는 해석적으로 분석하는 기하적인 상황이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거 맞거든 근데 해석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논증적으로 분석하는 게 훨씬 더 포션이 큰 학교야 그렇게 따지면 학교마다 그런 패턴이 있다고 그런 패턴이 있는데 그래 둘 다 가져가야 되는 건 맞지 근데 이 학교의 패턴이 어느 쪽에 조금 더 맞춰져 있구나 이런 걸 분석하라고 예를 들어서 미분이다 그럼 미분이 많이 나온다 그냥 무턱대고 풀지 말고 우리 그 정도 레벨 아니냐니까 자 이제 미분에서는 뭘 배우니 미분에서 뭘 배웠어 자 미분의 개념 미분 개수의 정의 미분 가능하다 미분 하다의 정의 개념을 배우고요 완전히 다른 수업을 선생님이 해줬지 개념 수업과 완전히 다른 수업 뭐 그때그때 미분 개념을 다 적용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아예 하도 자주 나오는 것들은 미분 개수의 정의를 적용한 결과를 외워버리자 아예 외워버리자가 미분 법이야 그러면 선생님은 미분 개념 수업 따로 미분 법 수업 따로 심지어는 미분 활용 수업도 따로 해줬어 미분 활용에는 뭐가 있었지 미분 활용에서는 그래프 개형 파악하는 거 제일 기본 활용 두 번째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 논증법에 의한 활용 논증법에 의의 활용 이거는 정말로 기본에 속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미적2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개념적인 부분이었어 세 번째 활용 개념 뭐였지 요철의 정의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네 번째 기아의 활용 기아 즉 기아의 미분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가 도형에는 도형의 모양 분석에 일단 F' 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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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악하는 데 있어서 미분이 또 쓰여요 왜? 저 판다의 해석적 정의가 미분 개수가 같다 교점이 같다 이걸로 정의가 되거든 따라서 기아에도 너무나 너무나 소중하게 활용되는 미분의 모습들 마지막 활용의 끝판왕 속도거리 가속도 야 선생님이 그러면 이렇게 주제를 맞춰가지고 이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수학이라는 게 연역적인 학문이고 정의의 학문이고 약속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 약속된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Feel, 감각, 센스 있단 얘기하는 게 그게 21번의 패턴 30번의 패턴이 딱딱 정해져서 반복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시험에서는 그런 말이 좀 통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우리는 철저하게 사고체계 논리체계를 평가받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다친 사고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나요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개념 수업을 명쾌하게 지금 카테고리를 잡아줬지 미분 개념 철저하게 그 개수의 정의 가능하다 하다의 정의 미분 법 그 다음에 미분 활용 다섯 가지 이게 우리 교과 과정에서 건드리고 있는 미분의 카테고리란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대다 연대는 끝났지만 그래 연대 지금 공부해본 친구 많이 있을 거니까 한번 되돌이켜봐봐봐 이런 데는 아직 공부 덜 했을 테니까 자 여기 여기 여러분들 공부했던 거 생각해보라고 어 연대는 선생님 그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선생님이 얘기하신 틀거리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 미분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적분도 마찬가지야 미분이나 적분의 개념은 문제를 풀 기하 기하적인 상황에서 미분을 활용하는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안에서 곁다리로 소문항 하나를 끼워 넣는 형태로 물어봐지는 게 연대의 특성이라고 그러면 미분의 전체 카테고리에서 이쪽이 좀 소외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챘어야지 그게 연대의 대비를 제대로 한 거라고 그러면 미분법은 또 많이 나오냐 미분법은 정말로 미분법을 잘 아는지가 아니라 똑같이 기하에 활용하는 안에서 그 활용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확인이 되는 형태로 평가하지 미분법 자체를 대놓고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학교마다의 특성을 느끼셔야 돼요 그 세부 주제별로 분석하는 거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크해본 게 맞는지 나한테 확인해 그런 질문을 해주라고 그런 퀄 높은 그런 레벨 있는 품격 있는 질문들 그런 대화를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다 선생님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요 어 뭐 어드 뭐 연대에서는요 공간도형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얕게 공부한 친구들이 이런 분석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래 2019, 18, 17을 분석을 해보면은 안 나왔단 말이야 2025부터 시작해서 근데 내가 계속 연대 문제 풀려주면서 뭐라 그랬니 애들아 올해 연대에서 난이도를 높이겠다고 공언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석을 지금 아직 어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한 모양이구나 2015, 16으로 넘어가면은 분명히 공간도형이 단골범위였다 근데 2017이 어떤 변화였어 15, 16이 두 문제씩이 출제됐는데 2017로 넘어오면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난이도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17, 18, 19, 20은 25이까지는 평면도형만 나온 거야 근데 연대 교수님이 올해 난이도를 높이겠다고 공언을 대놓고 하셨어 그러면 선생님이 늘 뭐라 그랬어 늘 자 2015, 16까지를 기반한 거기까지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지 맞다 거기까지 가야지 우리가 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공간도형에서 좌표부여하는 좌표부여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아를 보아라 야 이번에 2020년도 어 연대 기출 10월달에 10월 12일날 보고 온 친구들 내 말 그대로 들어맞는 거 그거 확인했을 거 아니야 내 말 좀 들어 제발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이만큼 했는데 선생님 공간도형 안 나오는 것 같아 어 아직 수양이 부족하구나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런 퀄러픈 대화들을 나누자고 그래서 그 대학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자기 나름의 분석을 해서 선생님이랑 대화를 좀 나눠봅시다 그렇게까지 해주시고 거기에서 조금 더 이것도 꼭 좀 부탁을 드려야겠어 자 여기까지 좀 부탁을 드려야겠는데 학교별로 또 뭐도 보셔야 되냐면 채점의 포인트도 보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지금 기출 분석에 눈이 탁 트여지는 거 같지 않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뭐가 수학인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잡히지 않니 자 여기까지 보세요 채점의 포인트가 아무래도 논증 논증적인 논리 구성력에 포커스를 맞춘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그런 학교가 있는 반면에 자 어 문제 풀이 능력 그냥 단 맞추는 능력인 거지 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반면 완전 거꾸로인 학교들도 있어요 사실 선생님은요 1년 내내 그리고 지금 이 영상 30분 동안 지금 내가 떠든 건 사실은 이 얘기에 초점을 맞춘 거지 아니 쉽게 얘기해서 니들 객관식에 답 맞추는 거에 포커스를 너무 맞춘 거 아니냐 거기에 2분법적으로 답이 맞으면 자기가 맞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정말 최악의 시험이 객관식 시험인데 지금 거기에 2분법적으로 물이 들여버려가지고 여기에 기반해서 자꾸만 이걸 보려고 하니 이게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이런 얘기들을 제가 1년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에 선생님이 고백하건대 선생님 선생님 이제야 고백하는 건데 사실 아닌 학교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학교도 있는 거지 자 자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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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좀 선생님 지금 막말하는 거야 선생님 사실 우리가 가고 싶은 학교는 아닐 거라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워너비하는 학교들 이거는 아무래도 상위권 위주의 아무래도 하위권 위주의 좀 더 막말할까 좀 더 막말하자면요 사실은 이 대학들은 이 문제풀이 능력만으로도 변별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어? 4년제 상위권 4년제 대학을 가고자 했을 때 가고 싶은 이 대학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문제 풀어 맞추는 이걸로는 변별 안 되는 포인트들 진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평가하려고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시고요 그런 걸 학문이라고 평생 직업으로 삼고 오신 분들이고요 그런 걸로 변별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나도 니들을 이끌고 싶은 내가 붙여주고 싶은 내가 푸쉬하고 싶은 내가 끌어당기고 멱살 캐리해가지고 내가 밀어넣고 싶은 학교들은 당연히 이쪽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걸 강조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늘 그럴 거야 근데 아닌 학교도 분명히 있어 그리고 적당히 그 학교의 포인트가 좀 비중이 4대 6 6대 4 뭐 이런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파악하라는 거야 대충 대충 아 인하대 아주대 에서는 이 정도가 뭐 중간 정도 인하대 아주대 문제 형태를 봐 레벨이 높을수록 당연히 이 위로 가는 거는 맞는데 이게 딱 이분법적으로 쫙쫙 갈리는 건 아니니까요 인하대 아주대 문제들 여러분들 풀어보시면요 자 뭔가를 보이시오 논하시오 증명하시오 이런 거 되게 많아 근데 답 맞추는 것도 많다고 이게 뉘앙스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이거보다 당연히 높은 학교야 근데 당연히 높은 학교야 근데 경북대 의치수 이런데 문제 따로 나오지 일반학과랑 자 문제가 좀 다른데 일반학과랑 문제가 이제 공통문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는 여러분들 풀어봤니 여기 문제가 너무 많은 거야 문항수 자체가 선생님이 이게 시간 안에 내가 다 못 풀 정도야 아니 문제가 너무 많아 이건 내가 풀면서 이게 뭐지 뭐 애들 보고 지금 다 풀란 얘기인가 이거를 시험시간에 계속 확인했다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거의 느낌이 이래요 누가 누가 멀리 가나 준비 시 땅 해가지고 제일 많이 푼 애를 뽑는 느낌이라고 그러면 이런 학교에서는 채점의 포인트를 아예 그냥 여기에 맞춰버린 게 맞지 또는 건데도요 당연히 건데도 이나아주보다 레벨이 지금 입시 결과 점수만 보자면 당연히 높아요 건데도 보시면 뭐뭐를 논하시오 증명하시오 이런 질문이 없어요 채점의 포인트 채점 기준표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채점 기준표가 대학마다 발표하는 선행학습 영향결과 분석 보고서에 너무나 잘 나와 있거든 자 그 채점 기준표 같은 거 보면은 어떤 보이 뭐 뭐 보이쇼에 뭐 개념을 알고 있는가 이 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길이를 구하시오 건덴은 또 다 기하잖아 그러면 어떤 길이 각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AB 길이를 구하였는가 AB 길이에 의해서 APB 각의 크기를 구하였는가 구했는지의 여부에 1.1.1.1.1.1 쫙 펼쳐져 있는 그런 채점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뉘앙스 자체가 여기 논증력보다는 풀어 풀 푸는 그 능력 자체에 좀 더 맞춰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여기에서 레벨이 낮아질수록 아예 이거는 그래 논리적으로 기반이 되어 있어야 풀기라도 하지 논리적 기반 없이도 푸는 걸 거기에만도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학교들도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있기는 해 사실 자 근데 근데 여기에서 위로 가자 여기에서 위로 가버리면 극단적인 사례를 내가 들고 있는 거야 대부분은 아니래 대부분은 아니래 그러면 좀 극단적으로 연원 같은데 볼래 연원 같은데 보면은 자 여러분들 연원 지원하신 분들은 아마 내 말에 극공감할걸 자 연원 지원하신 분들 시험 문제가 막 이래요 어 사인엑스를 미분하시오 도함수를 구하시오 오씨 코사인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야씨 붙여주겠냐 아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행간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답내는 게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해 답을 맞았냐 틀렸냐에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결과에 모든 걸 부여하는 그런 시험 노 우리는 정확한 진짜 실력을 보는 시험이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뭐 서강대 이런 학교 유명해요 근데 위 연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다 그래 상위권 학교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논리력 논리 구성력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기본적인 체크포인트 선생님이 늘 하는 그런 구박들 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 이제 기출을 분석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느끼셨다면 그런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제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기출을 분석해야 되는지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드렸다 자 자 자 이제 지금 이 틀 거리를 가지시고 이제 직접 분석을 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기출 문제 지금까지 여러분들 20년간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분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의 강의와 함께 선생님의 피드백을 통해서 진짜 이 분석이 맞는지 선생님도 내 생각이랑 똑같으신지 아 이런 부분이 내가 좀 잘못 분석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해 나가시는 그런 공부들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파이널 합격 전략 대비 강제로 넘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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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